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띤잔 쇼상 일단 한번 가봅시다. 일단 한국 가보고 아 아 한국사람이에요? 한국분이세요? 아 저만 아 아니에요? 근데 한국말 잘하시는데 아 아 싱가포르에서 사시는 분들이세요? 네 아 그렇구나 아 되게 피부가 이국적으로 이국적인 톤이었어요. 절대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피부톤이어가지고 그거 여쭤봐나 봐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되게 매력적이에요. 아 저는 방송하는 BJ거든요. 아 네 인사 한번 해줘요.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줘요. 인사 한번 해줘요. 아 아 한국분들도 이렇게 만났네. 아 다행이다. 지금 주카와 파티 가는 거예요? 네 맞아요. 어제도 왔어요? 아니요. 오늘 간 거예요? 네.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? 저희도 좀 몰라가지고. 아 몰라가지고? 저도 몰라가지고. 아 네. 혼자 하셨어요? 네 저 혼자 왔어요. 어떡해. 아 저 우리 좀 어떻게 같이 좀 다닐 수 있을까요? 나 좀 챙길 수 있을까요? 아 한국사람들끼리? 제가 술은 그래도 한 잔 사드릴 수 있는데. 아 저 술 안 마시는데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저 일찍 온 거 같아가지고. 네? 일찍 온 거 같아가지고. 아 일찍 온 거 같아요? 오늘 6시 반인가 7시에 시작한다고 들었는데. 경상도예요? 아 대구. 대구. 어 대구인데. 어 안녕하세요. 아 같은 고양이네. 이 친구는 어디 사람이에요? 신가부 사람이에요. 아 신가부 사람이에요?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? 배웠어요. 배웠어요? 배웠어요? 오. 야 여기서 뭐 싱가포르에서 뭐해요? 네? 싱가포르에서 뭐해요? 대학생. 대학생? 아 대학 동기? 아니에요.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. 오 한국말 되게 잘한다. 아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싱가포르 대구 사람 아닌데. 아 싱가포르 사람이랑 대구 사람. 다 압니다. 아 한국군이에요 한국군. 다 해요. 아 미인이야 미인이야. 다들 인사하네요. 지금 한. 지금 한. 지금 한. 1300명 보고 있어요. 네. 아프리카 TV 알아요? 네 알아요. 아프리카 TV 알아요? 네. 보지는 않아요. 보지는 않아요. 아 저는 세계여행하는 bj거든요. 아 오와. 네. 그래서 지금. 저번 달에는 베트남이 있었고. 저 저번 달에는 대만이 있었고. 혼자 다녀요? 네.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해요. 엄밀히 말하면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이제. 천몇백명 데리고 다니죠. 손나온이래요. 어? 아 있어 있어 있어. 있어 있어. 있어 있어. 아 손나온이 있어. 아 손나온이 있어. 아 손나온이 있어. 있어 있어 있어. 있어 있어. 아 그럼 대학생. SNU가 대학교 이름이에요? 네. 어 그럼 무슨 대학교예요? 경영교. 아 뭐 뭐 이름이 뭐예요? 풀네임이. 싱가포르 매니지맨 유리비스. 어 손나온이 있어. 암표 사라고? 아 암표 있어? 암표 없어요? 암표가 뭐예요? 암표. 뭐 혹시 뭐. 남표 없어요? 남표? 암표 암표. 암표가 뭐예요? 암표 몰라요? 한국어를 잘 못하시나? 네. 저 외국에서. 외국에서 오래 됐었구나. 아 외국에서 오래 됐었구나. 저도 외국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. 어 10. 10. 6년. 저도 오래 살았어요. 암표가 뭐예요? 암표가 그러니까. 어. 다크 티켓. 다크 티켓. 다크 티켓. 다크 티켓. 그게 뭐예요? 지금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? 일리그 티켓. 아. 오케이. somebody buy it and. sell it to you. 네. 네. 다크 티켓. 아 다크 티켓 괜찮았어. 먼저 만족. 몇 살이에요 그럼 둘이? 저 22살. 22살이고. 동갑이에요. 아 동갑이에요. 아 그렇구나. 아 근데 싱가포르 사람인데 왜. 어느 쪽이지? 어느 계지? 어디에 앉아요. 말레이에게. 말레이에게. 아 말레이에게. 근데 왜 중국어를 못하지? 다 다 하던데. 말레이에게니까. 아 그래요? 네. 말레이시아 쪽도 중국어 다 하던데. 달라요. 달라요? 중국어 할 줄 알아요? 조금 할 줄 알아요. 아 그래요? 네. 런시니 헝가오싱. 어. 어 할 줄 안해. 네. 아 전 중국에서 16년 살았거든요. 아. 베이징에서. 왜요? 유학. 유학. 아 한국인입니다. 남친구 있어요? 없어요? 왜? 뭐요? 왜요? 물어보면 저 뭐라 그래야 된대요. 아 그럼 그냥 뭐. 지금 제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라든지. 아니면 헤어지지 얼마 안 됐어요 라든지. 아니면 그냥 뭐 썸타는. 썸타는 대상 있어요.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. 그 해당 사항 아무것도 없어. 아. 전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. 아 네. 전 자유로운 영혼입니다. 아 좋아. 하하하하. 저. 티켓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전 그냥 들어갈게요. 아 네. 이따가 앉아서 봐요. 네. 네. 어. 저 친구들 아직 여기 있네. 아 저기 친구들. 왜. 왜요. 들어갔다 나왔는데. 표사래요. 아 맞아요. 표사라니까. 저쪽에 한번 파는 게 있대요. 같이 갈래요. 갔다 오시죠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왜요. 같이 가요. 덥다구요. 시원한 거 한 개 사줄께요. 뭐. 뭐. 레드불. 레드불 아무것도 없어요. 물! 물! 광천수! 물! 물! 그래요 그래요 이따가 떨어지면 사줄게 저 안에 가봐요 같이 같이 가봐요 할 거 없어요 네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국 친구예요 한국 친구 근데 싱가포르에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? 아니요 저 말레이시아에서 아 말레이시아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 사게 됐어요? 공부 때문에 혼자?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? 대구에서? 신상 떨리는 거 같아 아니 뭐 신상이 떨려요 이름도 안 물어봤는데 이름도 안 물어봤는데 영어 이름 말해줘요 영어 이름 괜찮잖아요 저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? 플로렌스 플로? 플로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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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라고 부를게요 그냥 간단하게 플로 이 친구 플로 What's your name? 미라 미라 미라랑 플로 아 이름 간짓하네 간짓하다 아 이름 살아있네 플로랑 미라 아 좋아 와 제가 아까 저기서 왔거든요 저기서 왔는데 저기 티켓 한 데가 있더라구요 티켓을 왜 안 가시고 아 그때 오픈을 안 해가지고 사람이 없었어요 티켓 부스는 봤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안에서 라이브 방송 해도 되냐고 네 된대 아 아 아 이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 막 오늘 막 뒤집어 봅시다 오늘 한번 한국인들도 많을 거예요 네 한국인들도 많아요? 네 아 진짜요? 아 나 싱가포르 와서 한국인을 너무 못 봤어요 근데 딱 말 걸었는데 한국인 네 그러니까요 오 진짜 처음 보는 한국인 그리고 절대 한국인이라고 생각조차 못 했어요 아 아 아 약간 재미거포 느낌 나 아 아 상상도 못 했어 손나은입니다 손나은 네 손나은 하지 말라고 욕먹어 아 아 욕먹어요 아 손나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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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봐 인정하잖아 아 손나은 인정 인정 막 올라오잖아 감사합니다 아 하하 아 아 아 정말 어 석이 있어 석이도 있어 석이 석이가 누구예요? 후지 몰라요? 후지? 몰라 석이 석이 몰라요? 영화 배우 네 유명한 배우 있어요 아 석이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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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계속 할 수 있네 아 아 홍콩 액트리스 famous 액트리스 어 애는 뭐 닮은 거 없어요? 이 친구는 아 이 친구 잠깐만 이 친구는 누구 닮았을까? 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 더워 저 친구는 누구 닮았지? 누구 닮았을까요? 뭘까요? 티켓 어디서 파는 메가한 폭스 아 이야 메가한 폭스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네 168달러? 얼마 정도 샀다고 그랬죠? 148 148? 왜 난 20을 더 내야 되지? 여기로 봐야 되지 왜 난 20을 더 내야 될까 여러분들 네 네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사셔야죠 가죠 아 아낙수나문? 아 아 아 아 뭘 사냐고요 여기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돼요 오늘 이틀째 날이거든요 오늘 티켓이 168불입니다 한국돈은 거의 뭐 13, 14만원이죠 네 전 148달러 주고 샀어요 그래요 약올리지 마세요 하하하하 그럼 뭐 할 거예요? 네? 뭐 할 거예요? 친구 만날 거예요 친구요? 네 친구 만났잖아요 네? 친구 만났잖아요 아니 아니 다른 친구를 아 다른 친구를 또 와요? 네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봐요 우리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엄마 좋아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우린 저쪽에 갔죠 그러면 네 여기서 있을 거예요? 네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안에서 봐요 바이 안녕히 가세요